역시 사이다 타서 먹어야지 더 맛있어 아 굴 전 탱탱하네 이게 굴 전 굴 생굴 5천원치 5천원치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굴 좋아보인다고 사오셨는데 아 오늘 막걸리 한 병만 먹으라고 해가지고 좀 아쉽다 비도 오고 암호화폐 시장도 또다시 재미가 없어지고 술이나 한잔 하겠습니다 짠 국물은 육개장 어머니께서 사오신 육개장 어머니께서 직접 사오셨죠 정성이 들어가 사오신다고 엄청 고생하셨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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